안녕하십니까 채민 은행장입니다. 저와 함께할 뮤직뱅크 39대 은행장을 소개합니다.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피얼레스한 여자가 요즘엔 추수야 뮤직뱅크 은행장은 모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신나게 웃고 제대로 놀 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의 은행장이 되기 위해 Hey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큐트 마음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. 레전드 무대 찍으시죠 엔딩 앤 엔딩 요정이 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은행장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 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 줄게 그대의 은행장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 줄게요 때로는 영화배우 같아 때로는 코미디언 같아 때로는 탤런트 같아 때로는 가수 같아 너의 기분에 따라 난 난 난 그대의 은혜여 그대의 은혜장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의 은혜장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은혜장 한 개선한 능 Dot 감사합니다.